안녕하세요 쇼미노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프리미엄 가죽 스트랩 발렌시아 시리즈입니다. 얘는 DNA라는 기타 기어 회사인데요. 미국 RKS사의 프리미엄급 스탠드 행거 전문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하고 안정성이 결합된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라인업 발렌시아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고의 품질 가죽을 사용해서 최대의 편안함 그리고 확장된 기능, 성능, 안정성을 제공하는 악기 스트랩입니다. 우선 고가예요. 20만원의 가격인데요. 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7가지 컬러로 사실 제작이 되는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딱 봐도 굉장히 폭이 넓은 넉넉한 폭 사이즈 때문에 뭔가 편안한 그런 착용감이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100% 핸드메이드이고요. 습기에 매우 강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찡을, 오, 이거 이렇게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할 수가 있네요. 이거 풀으면, 풀어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더 짧게 하고 빼면 좀 길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오,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렌치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음,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 빼야 되겠네. 여기 피크 홀더도 있어요. 그래서 피크 홀더가 따로 필요 없이 스트랩에 그냥 피크를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100% 가죽이고 최고급 가죽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보통 가죽 스트랩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 역시 발렌시아 이 DNA 다 프리미엄급 이 스트랩은 좀 뭔가 다른가 봅니다. 오, DNA 로고가 이렇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유니크한 그런 스트랩 길이 조절부.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요소입니다. 프리미엄 가죽 스트랩 발렌시아. 여러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